유재원 제레미 내가 오지게 털리 제메시 그러네 언제도 나랑 똑같아 나 털리겠네 수비를 바꿀까요? 또 체인지 하죠. 그린이요? 아니구나. 그냥 하면 되겠다. 제가 잘하네. 캐시차는 그냥 막아줍니다. 나이스. 그냥 막아줍니다. 그냥 막아줍니다. 그냥 막아줍니다. 트레시창이 등격 안하고. 아 오픈이다. 아? 까비. 바로 눌렀는데. 똥만게. 까비. 어 뭐야. 스킬 다운드였어. 맥 걸려가지고. 까비지. 아마추어 이래. 지점주. 와 저걸 너무 쳐.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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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오죽. 렉 오지게 걸려. 알았죠? 오우. 오우. 나이스 비. 그린이요. 넷. 나도 밥먹어야지. 밥먹. 잠깐만. 노란색. 아이씨. 아이씨. 저기 노란색 밖에 안. 당연히 강경가격. 나이스. 오우. 풀메을 몇번 해보는게 좋아요. 다른 포션해도 좀. 올라가. 시야가. 풀메을 몇번 해보는게. 풀메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몇판 해봐요. 오우오. 저건가? 다 없던 또 따셨어야 돼 진짜 따셨어 또 따셨어 안 돼 뭐 뭐 끝 어? 아? 그렇어? 하하하하 페이크 올 안 해다가 이게.. 이게 걸리죠 나이스 저런게 다이쿠고 아까비스 오우 유코우 아까비 안해 보여 어차피 안줄거 같아 아까비 어차피 안줄거 같아 아까비 어차피 점수 잡고 아까비 아까비 고고자 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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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까비 내 자리 야오다 굿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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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불었는데 스티 당했어 고 엘리옵 아씨 오지게 스티 하네 진짜 엘리옵 갑시다 엘리옵 엘리옵 안되네 무거있어 아 엘리옵 장군인만 못사봤고 더 라스트 와 저걸 못놔? 평등은 뭐하는거지? 엘리옵 아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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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